다음 주. 우리 고객님들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자쿠장에. 근데 없을 것 같아요. 집에 테니스장 있는 집이 있어요? 너무 막 던지셨다. 어, 뭐야? 우와! 우와! 이거 뭐야? 뭐야? 대박, 대박. 우와! 야, 이거 아빠 만든 공간인데? 진짜 이게. 없는 게 없어. 우와! 우와! 여기라고, 진짜?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! 우와! 아, 진짜 헐리우드 같아. 이 공간 하나만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15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. 이거 약간 남자들이 모두 꿈꾸는 그런 곳 아니에요? 달라! 같이 살래? 네.